안녕하세요. 이거는 내가 나에게 생기는 일로 제가 잡았어요. 한 달 안에. 제가 먼저 번에도 올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일이 또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고르세요. 제가 설명만 해드리니까 뽑으시는 건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거예요. 이걸 뽑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여태껏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노력을 많이 드리고 있었던 일이 있다든지 또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든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포기를 해요.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일이 진전이 거기서 끝나고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찾고 있었다든지 뭔가 어떤 장사를 해보려고 하고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데 그걸 도중에 그냥 에이 안 해 이러고 관두는 거죠. 이 카드를 뽑으신 3 of 1s 이거는 뭔가 인터넷으로 뭘 해보려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여러 사람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한 사람을 더 참가를 시키는 거죠. 둘이서 뭘 하고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무역업을 한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랩탑 라이프스타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은 무엇인가를 내가 원했던 게 뭐든지 간에 다 잘 돼요. 다 풀리고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눈녹듯이 다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임신을 바라신 분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바닷가로 자동차 타고 여행 간다든지 제가 잠깐 볼게요. 하여간 아주 즐거운 일들이 그냥 눈앞에 차악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분들은 이 카드가 저절로 혼자 떨어졌어요. 여행 간이에요. 여행 간. 여행 가시는. 따뜻한 더운 도시로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되네요. impress 이거 뽑으신 분들은 내가 여지껏 내가 뭔가를 막 애를 써왔고 뭔가를 하려고 했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있었고 이러면 결실을 맺어요.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돼요. 결과가 보여진다든지 결과를 얻게 된다든지 뭐 애인을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생각했던 게 있다면 이제 서서히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내가 시작을 하게 되고 이래요. 두 카드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신 소식도 또 듣게 돼요. 몸들이 좀 아프셨으면 몸이 아프셨으면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많이 좋아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좀 시끄러운 일이 많았었다면 그 시끄러운 일들이 서서히 해결이 되면서 좀 조용해지죠. 평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좀 살겠다 라고 평화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좀 찾아오죠.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식.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와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나요? 이건 재회 카드예요. 뭔가 헤어졌던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내가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간다든지 뭔가 하여간 옛날 일이 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예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나 어릴 때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뭔가 좀 아련한 그런 카드예요.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시끄럽고 막 애들이 떠들고 이러면 아 나 차라리 애들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법적인 일에 시끄럽게 휘말릴 수가 있다든지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다리던 일에 결과를 확실하게 소식을 듣게 돼요. 확실하게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는 사실은 이 카드는 막 자기야 막 비비비 꼬고 막 이런 카드라면 이거는 그래서 딱 이런 카드예요. 뜻이 딱 그렇게 들어와요. 인간적인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이 카드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몸이 좀 아프든지 누군가를 지금 내가 팍 돌봐야 된다든지 먹여 살려야 된다든지 좀 그걸 조금 더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걸 잘 참고 견디네요. 근데 누가 아파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태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 한 달 정도로 계산하면 좋겠죠. 한 달 정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